어.. 구체자 한 마리 땡길 거고요 뭐라떼? 출사 분실 고함 아파요 아.. 아.. 벽돌 해방 한번 하죠 와.. 차차님 아니었으면 사고 됐겠다 이거 초록색 보석 잘 몰라서 애들 지금 그거 테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전 계속 맞고 이제 바로 왼쪽 무빙 해가지고 그 딱 맞추거든요 초반에 차차님 덕분에 이에 빨리 해가지고 아파요 근데 자꾸 제가 왼쪽으로 가는데 맞고 오른쪽으로 오는 새끼야 있음 같이 서있음 미친놈이 땡 아.. 아파요 이거 왜.. 이거 레전드 절로 보고 있지? 대전 관련된 아.. 해석 레전드 해석 레전드 이번에 블러드고 어.. 드루랑.. 드루 둘만 물약 바를 수 있거든요 바르고 있으면 확실하게 집행자.. 해골의 외침을 쓰는 아파요 잘 카드 사자 태워 날라 어.. 탱먹게 탱먹게 아파요 5초 짤? 5초 짤? 5초 짤? 5초 짤? 뭐야 벌써 끝났어? 1대 1네 어 티온 선수도 패커한테 한 번 더 했나 보다 로머 위치 보고 툼을 빨아야 돼서 지금 빨면 안 돼요 지금 기다리고 아까 전판에 저 중간에 첫 경기 이기고 선수들 계실 갈 때 페이커는 맨디에 있고 앞에 가는 애들 손 한번 쳐달라고 말할 때 잘 안 쳐줬거든요 근데 페이커는 맨디에 가면서 다 쳐주는데 한마디 했나봐요 이번엔 다 쳐주고 가 애들 저거 청경기 1차도 1차도 어 복수를 잡아봐라 복수를 잡아봐라 복수를 잡아봐라 이해볼게요 복수 3 2 3 6 3 3 2 1 1 응.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야지. 갈고리 생각하자 뮤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밟아야겠다. 뗄 수 있겠다. 뗄겠다 뗄겠다. 갈고리? 나 없어. 갈고리. 갈고리. 어 지휘관은 탱이 볼 거거든요? 그래도 구체적만 보시면 되는데 아니 생조기 켰는데 아 나 척으로 박혀있네 아이씨 어쩐지 다 하다라이씨 아이씨 아까 리세트 해준다고 아 어쩐지 이상하다 생조기 썼는데 준비 탱을 찾아볼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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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 타다 못해요 어... 많이 도망치는데? 이거 창이 붙여야 될걸? 그래? 응 아 저 양탄자 타차님이 올리셔서 양탄자 리본때 제공할것이 이거 에드 내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제작하는거요 근데 진짜 힘든 이게 그 옷감이 특별한 옷감이 들어갔는데 그게 주에 한 번인가 밖에 안되고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양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다 그거 이제 살수... 아 거래는 가능하다 태광 날래요? 그 옷감이 유에 한 번인가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가 돼요 강화의 외침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것들이 있어요 좀 특별템으로 해서 돈 벌려고 제작으로 돈 벌려고 제작으로 돈 벌려고 힘든 시절이여서 강화의 외침 아이앗 따라가야 돼요 근데 대신 옛날에 제작에는 캐릭터 능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별로 해야 되는 제작들이 있었어요 강화의 외침 마브 같은 경우는 마브 없으면 반지 마브가 안되고 최강은 힘 올라가고 막 그런거 있었어요 강화의 외침 최강은 힘 올라가고 막 그런거 있었어요 다섯 쩝 다섯 다섯 고구만 다섯 또섯 다섯 네 다섯 다섯 넛 다섯 캐 다섯 야, 음식 떨어졌구나. 너는 잘해야 된다고 딜캐리어잖아. 나 배고프다.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싶다. 네, 저 저녁을 안 먹었어요. 배정 빼셔야 될 것 같은데. 나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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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광탈자 탱이 보긴 할 거야. 아프고. 나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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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한 구토 고약한 구토 침막히는 물 고약한 구토 어? 침라 침묵이다 어 고약한 구토 고약한 구토 고약한 구토 어.. 너무 위치가 안좋게 돼서 일로 벽에 붙어서 와볼래요? 네 하지만 잊었어요 고약한 구토 나 없다 파이팅 고약한 구토 어.. 그냥 잡을까? 잡자 침막히는 물 침막히는 물 아 다행이다 이거 뭐야 그냥 암호가 사서 왔어요 일단 봐야 돼요 아니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얘 어파냐 진짜 어파냐 얘 2파 밖에 안돼 쓰레기네 똑같이 잡아야 되나 아파요 어 그말인데 일단 해골 잡아야되고 정보까지 뭐 생각해야 될 듯 침났다 내 단당 힐 너 뒤졌다 침났다 침났다 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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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얘네 안잡아도 되는데 아 아 애매하긴 해 이거 다음 두물인데 두물하고 오른쪽 코너 지나서 오른쪽에 대기하시면 돼요 지휘관은 탱이 볼 거고 아 생존기가 없다 침을 생존기 다 썼다 강화의 외침 침을 잡고 왼쪽 구체자를 매주할 거라서 주탁에서 오른쪽 지휘관 좀 잡으시면 돼요 초반에는 나중에는 어글 좀 잡히면 희 좀 맞춰주시고 지휘관 총 2마리를 같이 잡을 거라서 왼쪽 지휘관 차단은 죽기가 볼 거고 오른쪽은 탱이 볼 거거든요 왼쪽 구체자 지금 지금 엑스 사소를 하시면 돼요 아클리? 야스오가 안하겠지 엑스.. 아냐아냐 독소리 뛰어와가지고 어글이 많이 악하거든요 그 동글을 돌아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어.. 힐러님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동글을 렐이 좋아보이는데 역사함 좀 펴야되고 딱 1각인데 이거는 어? 사나 잘못됐다 브라운드 나 빼줬네 아니구나 역시 렐이 나오는구만 역사함은 봐줄래? 역사함은 봐줄래? 이제 다이아만 보면 되고 한번 깔고 피할 생각 생살 네 아파요 여기와 함몰이 안 잡았으니까 애들 내지 마요 도둘 찾아 도둠님을 찾아가야 되네 나이스 비해볼게요 그냥 이트하고 뻔하겠다 피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처음에 맞던 곳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그냥 반복이에요 한번도 광댄? 피할 생각하시면 되고 피할 생각하시면 되고 어.. 10스킬 오케이 요 위에 올라오셔도 되거든요? 요 위에 요 위에 광댄 광댄 생각하시고 광댄 광댄 공댄 지비 위에 있으시면 좋아요 피할 생각 올라가면 되죠? 왕댐 왕댐 한 번 더 한 번 더 피할 생각 뭐 여기 올라와도 되고 탱스킬 어.. 아마 대포는 죽기가 쏠 거예요 오 젠지 펀블 왜 이렇게 느리냐 천천히 와도 되거든요 그.. 여기 해골 패시면 되고 그.. 근딜 둘이니까 조심 어.. 헬로님 오시면 헬로님 오시면 이란상에서 불러졌을 거예요 하얀좀 헬로님 쟤 헬로님 히엌 헬로님 지금 교수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금딜 조심해야돼요 이 물은 뭐 받았냐? 이 물은 뭐 받았냐? 지금 해제해 줄라 음 내가 타야 돼가지고 1점 받아야 될 듯 자금 룰 자금 룰 자금 룰 자금 룰 바로 또 썩은물 와요 지금 풀핑 해야 돼 아 막프다 빨리 가잖아 썩은물 2초 시클, 시클 거기? 고맙습니다. 쏘방 오우 도, 넌 리오짜오 사원 공성전투가 됐냐? 뭔 소리야 돌봐봐